어디에 열려? 사과 나무해! 하하! 하하! 아우 맛있겠다. 수진이는 보라색고, 류수아는 노란색고. 하하! 하하! 우리는 오영이 왔어. 재미오쌤 TV 안녕하세요 재미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티비의 재미쌤이에요. 오늘은 빨간 동글동글 사과 친구를 만나볼거에요.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해야지 다섯개 같은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우 잘했어요. 오영이 우리 빨간 사과는 어디에요 언니가? 사과나무해! 사과나무해요. 사과나무 나와라. 좋다. 좋다. Lucu 말 이 tareista. 신의 gard기에 빨간빨zą 사과가 오옹! 쉽 말 sacrificed. 파이올이 많아 경우는ου어욹 Dana. 시작 cobra få 화사 지 Sacramento 가...! 빨간빨uent 사과가 많이 열렸네. 일단 진짜 존경할기는 한다 slight was with a 미안해. 하하하 erfolgreich 시작 많이 열렸네. 한 개만 한개만äd pellet에 줄인 것 같아. 어루와! 빨간 빨간 사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많이 열렸네 한 개만 한 개만 따다가 사랑하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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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맛있어! 아! 하나 더! 한 개만 한 개만 다다다다다다다다 사랑하는 수월 수게 쏙 넣어야지 아! 달콤해 이거는 맛있고 불고맙이야 자 그럼 우리 철퍼덩 철퍼덩 자적사과를 꼭 준비하도록 오자적사과를 지금 출발해볼까요? 출발! 예예예! 따로와! 파이팅! 오, 옳지.. 자.. 아, 잘생겼다. 오늘도 가을까지 가을이 어디있지? 아, 잘생겼다. 가을이야, 가을이야. 이제 새우도가 제일 예쁘네. 그거야 당연히 여왕님이시지요. 한 번 더 해도 돼? 여왕님도 아주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꿈치도 너무 아름답답니다. 백설꿈치도 안 되겠지? 내가 아아도 해야지. 아는 이거 가고 파티! 건네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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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이제 번치는, 이제 번치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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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자세요. 맛있는 자갈이 먹어보세요. 어, 맛있겠다. misma manque 아 smashing failures! 으헣, 맛있다. 우와, 맛있다, 이거 그냥 맛있다고요. 한겨 넘어 Богnie 이uez couples 이훼이. 어떡해. 아 맛있다. 안 추웠어야지. 알 부러진 거 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될거같아 왜 싸워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얘들아 진짜 액셜노들도 예쁘고 마녀도 예쁘니까 이제 싸와가지고 재미있는 놀이 한번 해볼까? 안오고? 아이고쇼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재미있는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자 답을 한 번씩 들었나요? 그러면 답을 들다가 액셜 커다란 선어를 누가 제일 많이 추억을 한거야?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많이 사는거야? 둘 셋 오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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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d しま사들은 다섯 하나 둘 셋 icken 바깥 Ik은 takichου untukMe desires principally처럼 머리에 사盾을 올리고 오 호 호 머리를 사가게 뜨고 천천히 걸어 떨어질 때 천천히 돌려서 아침에 반응했다가 머리를 다해주세요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아휴 와 박상현이 너무 반가워요 잠빈 기자님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거 봤어요? 사장의 인기가 알록달록 조금 더 작은 작은 사장도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아직 상담한 친구들께 같이 한번 봐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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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장님의 첫 번째 분 숙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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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east iron lady 여기는 나ça 아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쁘다! 현미선생활가 있고 이번엔 조금씩 안욕당한 걸 가려고 했고요. 우리 안욕당한 걸 작품 중을 다뤘요. 그런데 우리 수아는 모란색 우리 수진이는 보라색을 당할 거야. 하나 둘 셋 출발!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디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 오, 이거 뭐예요? 맛있게 가라고! 맛있는 사과를 이벌다가 양념 다 먹고 있대요. 선생님이 망치로 사과 먹지 말고 오, 오, 때렸따니? 오, 진입어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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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는 사과를 원포인으로 해봐라! 됐고, 됐고, 됐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사단 시킨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여러 사과 친구들 같이 만나봤어요 어떤 사과 친구들 만나봤어요? 진짜 큰 사과 만나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말랑말랑 털실 사과도 만나보고 또 어떤 사과 만나봤니? 우리 귀여운 사과 만나봤어요 귀여운 찰코덩 찰코덩 굳는 나무로 된 자석 사과도 만나봤지요 이것도 만나봤지 조금 작은 잡애봉 사과도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 사과를 먹는 애벌레 사과도 만나봤지요 자 우리 오늘 여러 사과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봤어요 너무 아쉬워요 아 너무 아쉬워요? 자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나요? 네 추진수학 재미있게 잘 놀아 네 우리 인사하고 더 놀까 우리? 앉아서 가 우리 재미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꾸꾸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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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